안녕하세요 깨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문장 통엄기 지브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워터보러 마스크라고 해서 물통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코로나가 계속 유행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홍콩 사람인데 물통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거의 그겁니다 그거 그 뭐냐 방독면 입니다 방독면 이 사람은 거의 외계인급이고 이건 또 뭡니까 이제는 통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통엄기였고요 이제는 단어 설명까지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솔드아웃은 다 팔린 이런 뜻이고 wear wear은 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홈메이드는 집에서 만든 커벌은 덥다 뒤집어 쓰다 entire 전체의 이게 지금 전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워르보러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워르보러 마스크를 만들었는데요 너무 불편해요 숨쉬기도 어렵고요 숨쉬기도 어렵고요 제가 힘드니까 구독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